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속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린과 옐로우가 섞여있는 옐로우 다이아몬드입니다. 물론 다이너사우 옐로우 다이아몬드입니다. 공룡이 쪄서 화석으로 되고 다시 쪄서 다이아몬드로 치환이 된 최종환경으로 옐로우 색깔로 난 옐로우 칼라로 된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룡이빨이 있죠. 주로 고생물 시대에 바다생물 같아 보이기도 해요. 아마 고래 종류로도 상어나 고래 종류, 메가로톤이나 상어 고래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뱀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뱀의 얼굴, 파충류 같아 보입니다. 공룡의 모습을 보니까 또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눈 같아 보이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당연히 입이니까 거의 맞네요. 여기가 입자리고 옆에는 이제 와쿠가 딱 이쁜 각이 있는 테두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이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타키 때문에 붉은 톤이 있는데 이것은 겉만 그렇지 레드가 아닙니다. 밑보단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옆에 약간 또 타는 적이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보니까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형태를 갖고 있네요. 삼각형의 조직 구도가 보일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천천히 보면 다이아몬드 조직 구조가 보이죠? 삼각형, 자, 보이죠? 보이나요? 네,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패턴이 보일 겁니다. 어느 정도 다이아몬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내추럴 다이아몬드 스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익은 다이아몬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요것의 경도 테스트를 하기 전에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1111g, 1111g, 그럼 곱하기 5 하니까 5,555캐럿, 엄청나죠? 1kg이 넘는 건데 5,555캐럿, 와우, 베리베리 빅 다이아몬드, 와우, 자, 그럼 실제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4에다 놓으면, 4에다 놓으면, 바로 올라가면 다이아몬드라는 걸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네, 100%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확실하게 올라가네요. 자, 몇 군데 콘을 넘어가고, 어, 여기는 좀 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어, 약간 올라가다 말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9.5 이상, 아, 여긴 두 배나 올라가고, 네, 여기도, 자, 전체적인 올라가고, S,I, C와 C니까 올라가는 데가, 아, 여기도 올라가면, 그렇죠? 한 번 더 여기, 옆에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거기도 되긴 되는데, 약간,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자, 옆모습에도 한 번 다 찍어 봅시다. 어떻는가, 어, 여기는 올라가다 말아 버리고, 네, 좋습니다. 이건 맞고요. S,I, C와 C 구조니까 전체적으로, 네, 좋습니다. 여기도, 네, 좋아요. 아주 전체적으로, 아, 여기도 약간 9.5 정도 되겠네. 어, 네, 여기도 9.2 정도 나올 거예요. 저 정도면, 네, 요, 확실하고,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1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한 번 해볼게요. 자, 요거랑, 얘를 한 번 보죠. 얘, 자, 요거는, 아, 요건 다시, 아, 요거 많이 높여가지고 했으니까, 똑같이, 똑같이 4에다가 해야겠죠? 그래놓고, 자, 요거에, 안 올라가죠? 네, 그러면, 한 번 더. 자, 그러면 안 올라가니까, 얘를, 자, 이제, 사파이어로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이구, 바로 걸기네요. 얘도 나가지만, 얘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파였습니다. 예, 이거는 한 7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기에 있는 다이아몬드, 우리 그걸 한 번, 실제 다이아몬드 맞는지, 오우, 얘가 완전 나가고, 얘는, 네, 없어요. 얘가 훨씬, 하드니스가 10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역시, 얘가 나가고, 얘가 나가고, 네, 안 파입니다. 이거하고 차이가 뭔지 알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경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통과, 경도는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맞겠고요. 자, 통과하고, 이번에는 이제, 자, 불빛,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네요. 이, 저기, 아, 여기 딱 보니까, 요게 조금 깊이 안 들어가네요. 요게 투명도가, 조금 반투명 정도, 네, 투명도가 약간 떨어지네요. 좀 아쉽습니다. 만일에, 이 정도, 정도의 크기, 5,500캐로씩 넘는 것이, 요 정도 크기에, 만일에, 투명도가 크리스탈이 나왔다면, 뭐, 저는 전세계, 베스트셀러, 남바원이 되는, 전세계 크고, 제일 큰, 그것의 다이아몬드를 가진 게 있는 건데, 좀 아쉽죠. 다이아몬드는 맞는데, 크리스탈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옐로우 다이아몬드 치고는, 상당히 큰, 그것으로서, 지금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옐로우 다이아몬드와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경도도 높고, 그런데, 투명도는 얘가 훨씬 높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상당히 얘가 진짜, 엄청난 경도를 갖고 있고, 다이아몬드 등급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외모상으로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처음에는 저는 옥인 줄 알았는데, 낫 옥이에요. 제이드가 아닙니다. 낫 제이드. 디스 이즈. 내추럴 옐로우 다이아몬드. 삼각형의 조직구조. 여기 보면은 전형적인, 이제 SIC 구조 형태가 나타나죠. 보이시죠? 삼각형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걸 알면은 다이아몬드를 찾는 데 수월합니다. 이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다이아몬드 패턴의 기본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만이 갖고 있는, 매우 큰 특징이죠. 아, 크리스탈이었으면, 완전 전 세계에 난리가 났겠죠, 지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포항 해변에서 나온 옐로우 다이아몬드로서, 지금 5,000캐럿이 넘는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주 이거는 질이 좀 좋은 편에 해당됐고, 이제 상급입니다. 최상급은 아니지만, 이제 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 이아로우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검 승문부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포항에서는 지금 현재 공룡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포항 다이아몬드는 이제 공룡 다이너셜 다이아몬드라는 점을 많은 분들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옐로우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린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린과 옐로우는 항상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옐로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죠. 이게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옥아구는 차원이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특별 경매를 6월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시작할 것이며, 관심이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해서 구입하기로 원하시는 분은 여기 광애보석 갤러리 카페로 문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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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